제 6절.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할까? 문수 보살은 유마일 거사에게 물었다. 보살이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유마일 거사는 대답했다. 보살이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수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유마.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머물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시키는 데에 머물러야 합니다. 문수. 문수. 중생을 도탈시키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유마일. 중생을 도탈시키려면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문수. 번뇌를 없애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유마일. 바른 생각을 행해야 합니다. 문수.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합니까? 유마일. 불생 불멸을 행해야 합니다. 문수. 어느 법을 불생하게 하며 어느 법을 불멸하게 합니까? 유마일. 불선법을 나지 않게 하고 선법을 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수. 선과 불선에 있어 어떤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일. 몸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문수. 몸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일. 욕심탐심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문수. 욕심탐심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일. 허망분별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문수. 허망분별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힐 거꾸로 된 생각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문수 거꾸로 된 생각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힐 주착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문수 주착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유마힐 주착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사리여 주착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7절 둘 아닌 법문을 말하다. 그때 유마힐은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제니 드려 어떤 것을 보살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지 각각 생각한 대로 말씀해 보시오. 그래서 회중에 있는 보살들은 각각 자기 뜻에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 법 자재보살. 나고 없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법은 본래에도 나지 않고 지금에도 멸하지 않으니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수보살. 나와 내 것이 두 가지인데 나가 있으므로 내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나가 없으면 내가 없으리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보살.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두 가지인데 만일 법을 받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을 것이오. 얻을 것이 없으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며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으리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정보살. 떼김과 조촐한 것이 두 가지인데 만일 떼의 참다운 성질을 보면 조촐한 상이 없어 멸한 상에 순화할 것이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숙보살. 움직임과 생각이 두 가지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리니 이것을 통달하는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안보살. 한 상과 상 없음이 두 가지인데 한 상을 알면 곧 상이 없으며 또한 상 없음도 취하지 않는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묘비보살. 보살 마음과 성문 마음이 두 가지인데 마음 상이 공하여 환화와 같은 줄로 관하면 보살 마음도 없고 성문 마음도 없으리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사보살. 선과 불선이 두 가지인데 만일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상이 없는 지경에 들어갈 것이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보살. 죄와 복이 두 가지인데 만일 죄의 성을 밝게 알면 복과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금강해로서 이 상을 결정하여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보살. 유로와 무로가 두 가지인데 만일 모든 법의 평등을 얻으면 노와 무로의 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상에도 착하지 않고 또 무상에도 머물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 보살. 유위와 무위가 두 가지인데 만일 일체의 수를 여이면 마음의 허공과 같을 것이니 청정한 지혜로서 걸리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 연 보살. 세간과 출세간이 두 가지인데 세간 성이 공하면 곧 이 출세간이라 그 중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의 보살. 생사와 니르바나가 두 가지인데 만일 생사의 성을 보면 곧 생사가 없습니다.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견 보살. 다함과 다하지 않음이 두 가지인데 법이 구경에 다하면 다하지 않음과 같아서 모두가 다함이 없는 상이라 다함이 없는 상은 곧 공이오. 공화하면 다함과 다함이 없는 상이 없으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수보살. 나와 나 없음은 두 가지인데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거든. 나 없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나의 실성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천보살. 명과 무명이 두 가지인데 무명의 실성은 곧 명이오. 명도 또한 취할 수 없어서 일체의 수를 여의었으니 그 중에서 평등하여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견보살. 색과 색의 공화는 것이 두 가지인데 색은 곧 공이라 색을 멸해서 공이 된 것이 아니오 색의 성이 스스로 공화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 및 식의 공화는 것이 두 가지인데 색은 곧 공이라 색을 멸해서 공이 된 것이 아니오 색의 성이 스스로 공화는 것이니 그 중에서 통달하면 이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보살. 사종의 다름과 공종의 다름이 두 가지인데 사종의 성은 곧의 성이라 공의 성이라 전제 후제가 공함으로 중제도 또한 공이라. 만일 이렇게 모든 종성을 알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묘의 보살. 눈과 빛깔이 두 가지인데 만일 눈의 성을 알아서 색의 탐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으면 그것이 정멸입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촉 뜻과 법이 두 가지인데 만일 뜻의 성을 알아서 법에 탐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으면 그것도 정멸이니 이 둘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진의 보살. 보시와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보시의 성은 곧 일체지로 회양하는 성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모두 일체지로 회양함과 두 가지인데 지혜의 성은 곧 일체지로 회양하는 성이라 그 중에서 한 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혜의 보살. 공과 무상과 무작이 두 가지인데 공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무작이라. 만일 공, 무상, 무작이면 심의식이 없어서 일체의 해탈문을 곧 삼해탈문이라 하니 이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접근 보살. 불과 법과 승이 두 가지인데 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승이라 이 삼보는 모두 무위의 상이어서 허공과 같으며 일체 법도 또한 그러하니 능히 이 행을 따르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부의 보살. 몸의 멸이 두 가지인데 몸이 곧 몸의 멸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실상을 보는 자는 몸 및 몸의 멸에 소견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몸과 몸의 멸이 둘이 없고 분별이 없으리니 그 중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선 보살. 몸과 말과 뜻과 선이 두 가지인데 이 삼업은 모두 무작의 상이라 몸의 무작상은 곧 말의 무작상이요. 말의 무작상은 곧 뜻의 무작상이니 이 삼업의 무작상은 곧 일체 법의 무작상입니다. 능히 이렇게 무작의 해를 따르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전 보살. 복의 행과 죄의 행과 부동의 행이 두 가지인데 삼행의 실성은 즉시 공이라 공하면 복의 행도 없고 죄의 행도 없으며 부동의 행도 없으니 이 삼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보살. 나로부터 두 법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나의 실상을 보면 두 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만일 두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식도 없고 식의 대상도 없으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장보살. 얻는 바에 상이 있으면 두 가지가 된다. 만일 얻는 바가 없으면 취함도 버림도 없고 취함과 버림이 없으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월상보살. 어둠과 밝은 것이 두 가지인데 어둠이 없으면 밝은 것도 없어서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멸수상정에 들어가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니 일체상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인수 보살. 니르바나를 즐기는 것과 세간을 즐기지 않는 것이 두 가지인데 만일 니르바나도 즐기지 않고 세간도 싫어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일 묶음이 있으면 끄름이 있지만은 본래 묶음이 없으면 끄름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묶음도 없고 끄름도 없으면 즐거움도 싫음도 없을 것이니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정왕 보살. 정도와 사도가 두 가지인데 정도에 머무는 자는 사도. 정도를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이면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실보살. 실과 불실이 두 가지인데 실답게 보는 자는 실도 오히려 보지 않거니 하물며 불실이라. 그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오 해안으로 보아야 보는 것이니 이 해안은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보살이 각각 말한 다음에 문수 보살에게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수 사리는 대답했다. 내 생각으로는 일체법에는 언설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여인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 사리는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각 스스로 말할 거니와 인자도 말하시오 어떤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문수 사리는 칭찬했다. 장하고 장하다. 여기는 문자도 언어도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둘 아닌 법문을 설할 때에 대중 중에 오천 보살이 모두 불의 법문에 들어가 무생인을 얻었다.